하나! 발사! 지금은 휴식이 안 돼? 또 있나 본데? 아, 불편해. 가자, 가자. 그럼 뭐해? 3번 마! 파이어 펀치! 파이어 펀치는 쓸 결도 없이 끝나버렸잖아. 좋아. 쉬었냐? 한 번 더 쉬어. 원래 좁은 데서 쉬어야지 더 알람이 좋아. 저기 벽을 뚫고 나오진 않을 테니까. 아,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? 저기 들어가면 되셨나요? 심하네. 아, 잠깐만 심하네. 타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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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! 가자! 가자 어 가득 찼어? 와 저것도 가득 차는구나 빨리 정비해 줘야겠네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던젠기 기네요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겠죠 아마도? 그게 너무 땅땅이야 여기가 아마도? 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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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일단은 여긴 이거 딱 봐도 세 보이지 어우 저장이요?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? 예 아, 도레 아 뭐야 컬리키를 기어.. 컬리킹이 누군데?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이거? 너무 투명화 같은거 없니? 잠깐만 너 왜 무기를 끼고 있는거야? 안 끼고 있는거야? 덤벨 당하기야 근데? 저는 가능하지만, 또는 노력하자 너의 템포의 시일! 너의 짓! 박수 박수 다 죽인다 알았나? 다 죽인다! 미셀로 싸운다! 어 여기 육칭도 있어? 여기 파밍한다 알았나? 열심히 파밍한다 이동한다 알았나? 와우 와우가 아니지? 야 나 이거 안되겠어 아이템창이 너무 부족해 살려야돼 살려야돼 아 좁아 터진대서 싸우니까 미치겠네? 이 불편한 맛이 또 고전게임의 맛이지 고의적으로 이제 나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편하게 만든걸 대고 자 우리 돼지를 보냅니다 돼지를 안다 주인공을 보냅니다 그걸 걸고 와야돼 간접해 오케이 간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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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돌아가 자 슬슬 걸고 저 먼저 자 걸었지 못하게 하고 이건 제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비빈이야? 축복은라도 걸어가 알겠습니다. 너가 불렀어. 그럼, 이거 뭐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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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써봐. 치료가 필요하네. 아, 맞다. 나 그 걔가 그걸 갖고 있었구나. 그, 주문 감정. 아, 잊고 있었네. 아이고, 씨. 이것도 다 차는 거 아뇨? 아... 뭐, 저거 없었잖아. 아, 한 번 더 줘.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꽉 찼다. 아아! 좋아. 식비하셨다. 아, 걸린킨을 괴롭히지 못할 거다. 수원 여웅들이 던져를 오지. 그런데 모의가 될 뿐이야. 라고 말했겠지. 미처를 당한 거야? 잠깐만. 클릭이 안 되냐? 네이체처의 사베트 기다려. 너가 지금 맞고 있지? 아아아아! 야, 무슨 일부풀 이렇게 죽은 데서 낙 걸어? 누가 멀쩡해? 전사가 멀쩡해. 전사가 멀쩡해. 야, 이 스포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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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하니? 왜 그러니? 뭐하니 거기서? 어어? 설마 활질로? 활질로? 그만 돌아다녀! 아아! 뭐하는 거야? 야, 뭐하니? 아하하! 와우는 너무 상쾌, 자! 야, 야! 물을 못 이렇게 들어간다. 어? 세상에, 뭐하니 이건? 너는. 나오고. 너는. 걸어가. 아, 네. 내 최선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해? 너를 빼는 게 낫거든 템포시킬으로! 굴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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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를 뭐 받지? 하루들 거냐? 전사가 야야야야! 야야야야! 일범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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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범마가 죽어! 일범마! 어이씨!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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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범마 다시 돌아와! 일범마 이거 잡아! 이거 잡고! 일범마만 잡으라고! 일범마만 잡고! 아냐, 이렇게 하자, 이렇게 하고 1번만만 잡아 게임이야? 자, 보스는 그럼 보스를 지금 한 거냐? 보스가 검 썼나? 이거 썼나? 됐어, 관심 없어 쳐야 돼 아, 한 번 더 져 한 번 더 져 왜 못 져, 왜 못 져, 왜 못 져,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못 져, 얘네 놀 줄 몰라 아, 일단 해치운 것 같죠? 여기 뭐 있었는데 관심 없고 올라가겠습니다 뭐야 아, 위층이 있긴 한데 위층이 던전이 아니군요 나인 헤리시야, 도대체 내 굴집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핫플링 신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이야 내 집에 쉽지 않아, 난 그들을 죽이지 코 볼트 냄새가 나 코 볼트 냄새가 나 아, 뭐야 돼서 죽여보려고 아, 일단 주문부터 끊고 주문부터 못 쓰긴 하고 화별로 공격 못 하게 하고 도전까지 다 했어 장풍으로 한 대 때려, 배떼기 한 대 때려 도전까지 다 했어 왜 한 그라, 스팀 한 그라 게임이네 도전까지 다 영어냐 도전한 게임이네 별로 역시 많이 안 준다 틈도 쓰레기고 주거 하나 투자 야, 여러분 뭐야 나가는 길이야? 어, 아이템이 많네 폭방의 역사 책 별로 비싸지도 않잖아 두루마리다 어, 물약이다 아 아 아줌마가 잡수세요 그럼 잡수 나와봐 준비되어 도전까지 잠겨있다고? 이모앤 어디있냐 이모앤 어디갔어? 하긴 도움이 안 돼요 아 나와봐 나와봐 아 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?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길이라고? 여긴 뭐야 여러분 2층이야? 나가는 길 자체는 길이 복잡해서 문제였지 나가는 길 자체는 길이 복잡해서 문제였지 힘으로 딸 수 있어요? 그런 것도 돼요? 아, 근데 나 왜 건강히 내려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? 나 너무 거슬리네요 사람이 건강해야지 잠깐만 힘으로 따보자 아 파괴한다 아 아 아 안 들으세요 실패했어요 뭐 어디야 여기 어디야? 뭐야? 뭐야 음 이상한 말 온 거 같은데 잠깐만 세이프 일단 하고 아 아 힘들다 장사 안 할래? 장사 안 하니 얘들아? 아이템 처분 좀 하자 어 저기 뭐 대장관 같은 거 있는데? 아닌가? 럭키푸트 간델라 간델라 럭키푸트 간델라 럭키푸트 감사의 증표 250원? 너희의 감사는 정말 저렴하구나 누구 집이냐? 이제 다른 거 안 파 이제 딴 거 안 파 귀찮아 이놈의 마을은 장사도 하나 나 너가 장사하니? 상업도시라며 아래 내려가는 것도 있네 얘네는 이렇게 지하에서 사는구나 성립이 공동 장사 공동 공동 찹쌀 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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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이 크냐? 어디 뭘 파는지... 아 몰라 일단 나갈 거야. 아 뭐 캐스트 깨러 왔다. 이상한 데 갔어 나. 베레고스트. 여기도 여간했죠? 빨리 좀 대와 그래. 아 힘들어. 아 뭐야 너는 또 그러냐? 여기서 감정하시는 분들. 감정은 아무나 했는 게 아니구나. 법사가 하나 필요하네. 이동 좀 하자. 이동 좀 하자. 안 본 데가 많아. 힘들게. 아 뭐야 왜 못 가. 뭐야 이거. 아 또. 어디 들어가시고. 아 물건 다 처분해야겠어. 어딨어? 여기 있군요. 텐더바. 아. 아. 아 가죽은. 그 비싸게 파는 놈이 있으니까 걔한테 가고. 민내불략 다 팔아. 혈석 다 팔아. 두루마리 팔아. 돌영상의 불량 이건 뭐야. 이건 뭔데 이거. 방어도 팔? 전투도끼 운명. 어우 더워라. 천사의 피부? 또. 권능의 물약. 물약은 다 팔아. 돈이 최고야. 이제 템 좀 맞춰서 다녀야겠다. 붉은 물약, 보라 물약 그거네. 여기 떨어지는 거. 영웅심의 물약은 뭐야. 해독제는 갖고 다니자 뭐 저렇게 돈이 많이 주냐 국방의 역사 팔아 장군 못파네 여기서 아니 설마 돈이 없어서 못파는거 아니지 머리가죽은 비싸게 쳐준다는 애가 있으니까 일단은 다 옮기자구요 어 뭔가 이상한거 많이 줬어요 진짜 의도치 않게 아 귀찮다 이거 실드 다 설정해야되나 어 나중에 하자 하나있는거 일단 팔고 하나있는게 징귀한건데 팔면 안될라나 됐어 관심없어 운명이야 대부분에 뛴게 운명이야 아 뭐야 배장으로 다 못옮기네 많아서 아 많아서 못옮기네 야 칼 들고 계실분 아 됐어 내가 들거야 이걸 옮긴다 이걸 보석 가방 보석 가방을 팔면을 보석 가방만 남겨올순 없나 한 다음에 사서 다이머도 됐다 비싸네 좋아 계속해 계속해 다 뭐 한꺼번에 못 꺼내나 너무 불편해 이제 그 운빵 찾아도 되겠니 하아 왜 안돼 또 야 진짜 많네 야 왜이렇게 비싸냐 와 와 22,000원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다 갖다 팔겠습니다 어째 죽으면 또 얻어지겠지 뭐 돈을 아예 해서 장비도 다 사고 물약도 사고 쟁여놔야겠어 쫄려 너무 많이 했나보다 흐흠 머리카락 쥬 다른 애한테 옮겨야겠어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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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으로 좀 많아요 거미 깨지는 게 불편해 뭔가 안 깨지는 빨리 파란색 무기가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숙련도를 많이 찍어서 이걸 버릴수도 없고 다른 무기 쓸 수도 없고 말이야 무기는 안 나오고 아 또 반지에서 걸렸냐? 아이씨 아 목걸이 처분하기 불편해 반지 목걸이